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9월 1일에 실시한 9월 모평 2022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평 지구과학 1에 대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풍만이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죠 그리고 9월 모평 마스크를 쓰고 또 수능을 받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게 사실 얘들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는 왜냐하면 학교도 좀 나가는 것이 불안, 부자연스럽고 또는 감염에 대한 위험을 계속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내가 장풍에도 마스크 쓰고 애들 하루 종일 있어 오면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눈알이 뽑힐 것 같고 너무 두통도 심하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많은 9월 모평까지 잘 해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만족하는 점수와 등급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9월 모평이라고 하는 것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에 출제하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정말 잘 보면 좋았겠지 하지만 잘 못 봐도 우리는 조금 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수능 당일날 더 잘 보면 될 것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 모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라 이거야 어떤 부분을 찾느냐 내가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약간 부족하네 내가 급행창 이론에 대한 정의를 잘 해석을 못하네 그리고 올바른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9월 모평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우울해하지 말게니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나는 안 돼 난 내년을 준비할 거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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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수능 그날에는 꼭 만점 꼭 1등급에 도전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부터 수능까지 잘 버텨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얘들아 9월 모평에 관한 전체적인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뭐 이렇게 6문제 7문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는 것 단원이 골고루 출제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봐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단원에서 얘들아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3단원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지만 9월 모평에는요 1단원에서 3문제 2단원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3단원 킬러 문항이 많은 단원이 아니라 1단원과 2단원에서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1, 2, 3단원 전부 다 킬러 문항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9월 모의평가는요 난이도가 약 중정도 근데 얘들아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정풍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공부가 좀 덜 됐고 문제풀이가 좀 덜 됐다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고 그리고 좀 공부를 좀 꾸준하게 했습니다 지구력까지 마무리 졌고 지속력 자료분석 지속력까지 완벽하게 끝냈다면 조금은 난이도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장풍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해보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오답률이 80%를 넘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는 없었어요 오답률이 약 55%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라는 것은 좀 풀 수 있었다라는 것 다행히도 얘들아 6월 모평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작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오답률이 그렇게 큰 80% 이상이 넘는 그러한 문제는 없었지만 너희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자료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얘들아 처음에는 문제가 쉬웠어요 1페이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더 높은 거야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골고루 섞여 있으면 아 이거 그냥 다 전체적으로 어렵네 라고 느끼겠지만 처음에는 쉬웠잖아 뒤에는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부각되는 거야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수 있는 절대 연령이 비교적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허블법칙에서 우리가 수능 작년 수능 20번 문제처럼 허블법칙이 이용한 복잡한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유하는 그러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생각해보게 만드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뭐 A와 B에서 뭐 빛의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라던가 또는 1유형과 2유형을 통한 엘리뉴와 라니냐를 분석하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까지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것 자 9월 모평의 애들아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림 형태로 출제가 되었던 외부 문화의 분류가 그래프로 출제가 되면서 9번 문제였었죠 그리고 태풍의 물리량만을 제시해서 우리가 지금 태풍에 대한 얘기는 오이시 뭐 외남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풍향이라던가 풍속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물리량을 제시해서 태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얼마나 더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9번과 같은 20번 9번과 20번 같은 문제를 자세히 보면요 이 허블의 은하 분류는요 지금까지 얘들아 요 타원은하냐 불규칙은하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다면 얘는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 또한 요게 얘들아 20번 문제 9번 문제는 요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타원은하다 이건 나선은하다라고 해서 타원은하와 나선은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외웠지만 그거를 그대로 그래프로 응용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되었던 문제였고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 야 이거 진짜 어려웠던 거지 그치 아마 20번 문제는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손도 못 대는 풍마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니오와 라니니아도 애들아 굉장히 헷갈린 가운데서 적운형 구름량의 편차라던가 해면 기압 편차라던가 해수면 수원의 편차 이런 것들에 대한 엘리니오와 라니니아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 그리고 20번의 문제가 포지셔닝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아 나한테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애들아 이것도 잘못 공부한 거야 20 문제를 얼마나 시간을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느냐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꾸준하게 수능 전날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풍마이들이 정말 어렵다라고 굉장히 느꼈을 거야 자 EBS 연계 교재에 보면 얘들아 1번, 6번, 9번, 10번, 13번, 18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특, 수환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얘들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장풍이가 표시가 해놨지만 똑같은 자료로 나오진 않습니다 똑같은 자료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특과 수환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자료 해석을 연습해보자 라고 해서 수특, 수환을 꼭 한 번씩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9월 모평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능 그 달을 위한 이제 9월 모평을 끝내고 어떻게 지구과학원을 공부해 나가느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하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수능 성적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 수능 그날 여러분들은 대반전의 아주 히어로급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기본 개념 우리 아까 전에 말했듯이 태풍의 물리량 같은 것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압이 어떻게 변하느냐 풍속이 어떻게 변하느냐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기본 개념에 대한 지존력은요 여러분들이 수능 전날까지 봐야 돼 기본 개념은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EBS 연기교재 수특과 수안은 얘들아 꼭꼭 한 번씩 문제를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가끔 가다가 얘들아 문제를 얘들아 처음부터 다 풀어요 쉬운 문제는 맞았어 더 이상 안 봐도 돼 틀린 문제를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왜 틀렸는가를 분석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를 합니다 자 지휘력이 오픈되고요 지휘력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풀 때 얘들아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연습만 했어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20번 문제 특히 우리 9월 모평에서 20번 문제 찍었던 풍만이들 있지 시간이 모잘랐다고 핑계를 대 풍만이들 있죠 이런 애들 어떻게?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얘들아 모의고사 자 이런 기본 개념은 끝까지 봐야 돼요 왜? 모의고사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찾으면 또 기본 개념 다져야 되고요 기본 개념이 잘 다졌는지 EBS 연계 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됩니까? 자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우리 풍만이들 제발 기억해야 될 것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 딱 측정해 알겠지? 그래서 그 20문제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부터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는 지휘력을 보면 얘들아 OMR 카드까지 다 배송이 됩니다 OMR 카드를 다 체크하는 것까지 우리 풍만이들이 해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상의 모의 수능날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부터 시작해 국어 풀어보고 영어 수학 탐구 활동까지 탐구 내용까지 아침부터 점심도 마찬가지야 장풍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야 수능 당일날 먹을 점심을 얘들아 미리 싸 어?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어 속이 좀 부딪힌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 점심시간의 메뉴에 따라서 얘들아 또 뒤에 있는 오후의 수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의 수능날을 여러 번 만들어서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멘탈 관리라던가 시간 관리라던가 체력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연습과 효과 이런 훈련이 있어야지 많이 수능 그날 여러분들은 당당히 그날을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이란 시험 여러분들의 인생을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수능이란 실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험입니다 자 우리 국마이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자 9월 모평 등급이 낮다고 점수가 낮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마이들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꼭 찾아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루하루 기회로 삼아 열심히 끝까지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가 우리 국마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이 말밖에 없습니다 힘내자 버티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우리 국마이들 끝까지 장풍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자 지금 자신이 부족한 부분 꼭 채우면서 수능 그날 완벽하게 완전체로 우리 한번 수능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국마이들 파이팅 Koschi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